지독한 사랑에 빠진 남자 이기찬입니다 사랑했어요 힘을, 힘을 보이면 안 된다고 그대가 뭐라 해도 나를 떠났기 때문에 말을 해도 못 들은 척하네요 이제 내가 싫어졌다고 하면 그대가 너무 미워질 테니까요 사랑했어 사랑했어 그대 지금 붙잡으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 이제 헤어지면 보고 싶어질 텐데 이러면 안 돼요 다시 생각해줘요 부탁할게요 가지 말아요 그대 지금 붙잡으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 이제 헤어지면 만날 수 없을 텐데 그대 볼 수 없다면 나는 흔들 거예요 나는 흔들 거예요 나는 흔들 거예요 그대 행복하게 해 난 흔들게 해 난 흔들게 해 난 흔들게 해 난 흔들게 해 천천히 나흔들게 해 나는 흔들게 해 난 흔들게 해 Ich이 cra誰 온 Greetings seres 나는 넷 나는 은 우리빼